여러분들! 제가 화장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넣어라! 저거! 얘네는 지금 다 끝났고요. 저만 하면 됩니다. 오늘을 걸어볼까? 야시장 갈래, 얘들아? 왜 잠하냐고! 야시장 갈래, 지금? 전장 잠 온다, 지금. 전장 잠 온다.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저 이제 샤워가고 올 테니까요. 뭐 아마 여기서 영상이 뒤에 이제 더 없으면 자는 걸 보실 거고 더 있으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 돼. 뭐 다음날 봅시다. 안녕! 다 올 테니까 나도 뭐라 할 건데. 이상한. 짜잔! 아니 저희 몇 시까지, 몇 시까지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옵션 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수 끝! 이제 화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을 하겠습니다. flag θρ 시작하겠다.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은 주말 망했고요 그냥 재밌게만 놀겠습니다 친구들과 사랑해 나만 잠옷 빠진가? 얘들한테 너무 저런건가? 거길진대로 먹어요 얘들한테 며칠을 하는거 아니야 오늘은 기념으로 찍을겁니다 2일차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박물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노형식으로 와 하트 그렇게 음악은 사랑은 음악을 타고 입니다 흑백 느낌이야 흑백 흑대 개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저의 생활을 다섯주에 세세요 뒤에 침 못 올라가요 신기하다 이거 뭐래냐 안녕하세요 근데 어두워 너무 엄마도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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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Fey뜨 저희는 또 2차로 흑대지 지금 흑돼지 도착해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 요거는 무지개 색깔이고 안녕하세요. 와. 저와 김민주. 꽈배기 내가 사줄게. 괜찮아요. 그래도 풀어서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요. 여기에 그 흑돼지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바다냄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구나. 김치 하나 들고 가야지.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 김치 안 먹어. 김치가 맛있어? 어 맛있어. 김치 되게 맛있어. 음. 뭘 힘들어. 김치 최고야. 승하가 맛있고. 김치 곱이 썰어. 김치 곱이. 아이 맛있네. 음. 아. 김치 잘함. 김치 곱이 썰어서. 와우 안틀에 들어와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도 니가 로투스 맛있다고 했으니까 몇 개 사가야겠다 로투스도 있어 저기 열어보니까 미쳤어 여기 여기 와 대박 줄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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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요 아니 우와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와 바다다 우와 바다다 해 알겠지 시작 우와 바다다 우와 여러분 되게 예뻐요 우와 야 위에서 갔다 내려와서 저희 돈 돈킹이나 아 수로버스 아 여기는요 나 똥을 왜 했니 뭐야 아 머리가 왜 이러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는 상상도 못했네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야겠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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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 걸어왔다 저기서 우와 우와 랜디스 못 갔으니까 던킨이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물 으으음 오 음 아 맛있어. 뭔데 요거트야? 이제 한시간 걸리니까 또 자면 되겠지. 먹고 자고 먹고 앉아 자고 니네는 진짜 있잖아 차 타서 머리 대잖아 둘이 다 보자고 둘이 다 보자고 잠이 와 잠이 와 일상말로 아니 넣어봐 복숭아 진짜 맛있어 복숭아 진짜 맛있어 복숭아 아니었지? 말씀 듣지마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 복숭아 식숭아 부착했고 쉬다가 저녁 먹고 못 못하고 아니 아니야 맞아 저는 옷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운동이 섹시하죠 감사해요 진짜 아닌데 야 근데 나 옷 갈아입으실까 누워도 돼? 응 안 들어가면 돼 잠깐은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남은 추억들을 나눌거라고 생각했어 여기에요 여러분 와 신기하다 타코야키도 있고 여기서 먹을 수 있네 김씨 말이 저거 아니야? 네가 먹고 싶다고 한 거야? 이거봐요 제주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여워 열어줄게 야 그거 들고 가 기다려 기다려 뭘 찍어? 안녕 찍으러 귀여워 얘네 정말 이상하잖아 나 노래 틀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잠깐 살았어 여보세요 아니 더 크게 안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빨리 숨어 숨어 야 빨리 빨리 숨어 뭐 이런 느낌이노 누가 혹시 술을 깜쳤나 아니 아니 그 못들었어요 아니 저만한테 왜 이리 많이 했노 아니 누가 아니 아니 사실 못 지켰어 자녀만 존나 보자 10 세 사이에 2 3 2 Boh 2